오늘 본문은 계속되어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세 가지 할 것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히브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할 것은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는 것, 기를 곧게 하는 것,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장작권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는 일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는 말은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함께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라는 말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최적 목표를 위해서 고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근거는 2사에서 35장인데요. 시원에는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거룩한 고진 길을 걸어라 라는 말을 넘어서서 아예 고진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말이 곧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리는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이탈됨이 없도록 고침을 주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는 말은 쓴뿌리가 도다하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에 근거한 것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에서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염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물귀신처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붙들어서 같이 데려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단을 단속해야 될 이유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는 말은 애서가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축복을 도로 찾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한 참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기서 이것은 화평함인지 거룩함인지 혹은 두 개 다인지 잘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러 원문의 본문은 확실히 나와 있죠. 바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즉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로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람에게 그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의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분만의 유일한 자질이죠. 죄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정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반대의 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그 의의를 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비록 칭의이지만 죄없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마저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의 만큼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피를 흘려서 완벽하게 인간과 사람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로써 사람과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성취됐으므로 거룩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성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악과 유혹을 배척하고 부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돈을 축적할 재물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비료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애쓰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거룩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분간함에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